지난 10여 년 동안 계약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진통 끝에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면 2021년 문을 열 전망인데, 터미널과 상업시설, 800가구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재공 기자입니다. 대전 도시공사는 후순위 사업자인 KPIH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부터 계속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토지비 594억 원을 포함해 6,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때문에 재무적 투자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와 시공사가 끝까지 책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협상의 쟁점이었습니다. 대전 도시공사는 미래에서 대우와 리딩 투자 증권이 4,800억 원에 달하는 재무적 투자를 약속했고, 시공사인 금호산업도 책임 준공을 조건으로 제시해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됐다는 입장입니다. 유성복합의 상당한 금액까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터미널과 상업시설, 오피스텔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세워집니다. 지하 1층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지상 1층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는데 금호고속이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지상 2층과 3층은 교보문고와 CGV영화관, 삼성디지털플라자가 입점 의사를 밝혔고, 판매 시설이 추가될 전망. 나머지 층에는 800가구 오피스텔이 입주합니다. 극장이나 문고나 다른 먹거리, 올 같은 게 더 형성이 백화점보다 더 많이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차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성복합터미널은 사업자인 KPIH가 토지 가격의 10%인 협약이행 보증금 59억 4천만 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10월 부지조선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면 2021년 말 터미널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